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산공단 화학사고에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효돈 서산시의원과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사고 현장도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또 현재 지역 분위기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고 후 대산읍사무소하고 롯데케미칼 정문 앞에 사고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현재 사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천 건 정도 피해가 접수되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이번 사고가 폭발사고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고 때와는 다르게 사고 접수 건수의 약 20% 정도가 건물 파손 이런 것과 같은 물적 피해가 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역 분위기는 대형 폭발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30년 대산공단을 보면서 가장 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좀 차분한 것 같아요. 물론 공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본 주민들 힘내라. 또 롯데케미컬도 힘내라. 그 다음에 조석관 복구를 좀 기원한다. 이런 현수막이 의외로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또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 또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현재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국과수, 경찰, 소방, 환경, 노동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이 워낙 좀 위험한 지대라 조사관들이 접근이 좀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또 이 사고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안 의원님은 보십니까? 투명한 조사와 확실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 합동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한오토탈 유증기 사고 같은 경우는 화학사고로 간주를 했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가스 안전사고로 좀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조사단을 꾸리는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오토탈 유증기 사고 때에는 별 무리 없이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합동조사단을 꾸리는 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후로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라든가 피해 보상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마 다양한 주민들이 목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민들이 목소리를 좀 담고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롯데케미칼에서 별도의 주민지원팀을 좀 하나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잠깐 듣긴 했는데 현재 그런 팀을 꾸려서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은 대산공단의 안전성 문제 계속해서 지적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크고 작은 화학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점은 사고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배관이 노화돼서 크랙이 가서 벤젠이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장땡크가 이상반응을 이렇게 주춘 사고가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는 대형 폭발 사고로 설비의 거의 핵심 시설에서 사고가 났어요. 자꾸 화학사고가 진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발생한 화학사고의 주된 원인은 뭐냐? 그러면 대산공단이 30년 됐잖아요. 설비의 노화 이 문제라는 것은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설비의 노화를 좀 교체를 하려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지금 대산공단 업체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정기 보수 주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기 보수 자체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실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대로 정기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증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기 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기 보수 계획에서부터 정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전 공정을 검증 또는 감시할 수 있는 아예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남도나 서산시 등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난해 폐놀 누출 사고 한 달 간격으로 하나, 두 달 유증기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산시에서는 TF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전담반을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공단 내에 사무실을 두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상시, 감시라든가 아니면 화학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이 역할이 제한적이에요.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서산시, 충청남도 또는 환경부까지도 좀 다원화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상시, 감시 또는 감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지금 대산 내는 한간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몇 십억 아끼려다 몇 천억 날리게 됐다. 환경안전문제는 누구보다도 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가진단을 해서 환경안전부분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도 대산공단이 국가공단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환경안전문제에 대해서 거의 손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산공단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산공단을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효돈 서산시의원 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분하면 kasih omo upbringing professors mest